빌레몬서 1장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파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이로 두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돼야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제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테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